크로무티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오늘 이 파티의 주인공 제인. 저 테팔 에어포스 360이 그녀를 구하러 갑니다. 테팔의 놀라운 사이클로닉 기술로 사각지대 없는 강력한 360도 먼지 제거. 걱정 끝. 테팔 에어포스 360. 딱 이 시간대쯤이 되면 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두근두근 해지고요. 시간은 다 유한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서 들어오시고요. 일단 이것만 오늘을 자랑해 드릴게요. 1등이에요. 어디서? 국내 청소기 판매하는 거. 1등 브랜드 바로 테팔입니다. 이 가격 존에서 선택하신다면 무조건 테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격적인 부담은 얼마나 줄여드렸느냐. 여러분, 30만 원대입니다. 39자 아니에요. 지금 33만 원대였고요. 한 달 나눠내시면 어머, 3만 원 안 돼요. 2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모바일로 들어오시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5만 원의 적립금 혜택이 열려 있습니다. 33만 원하고 5만 원 적립금하고 이거 두 개만 선택하고 들어오셔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지금 함께 챙겨드리는 여러 가지 브러쉬 역시도 저희가 다 동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파격 초특가.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저희가 원목 거치대까지 캐시 쇼핑가 7만 9천 원이잖아요.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브랜드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가전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보셔야 1년 쓰고 2년 쓰고 3년 쓰고 4년 쓰면 그때 진가를 아시는 거예요. 우선 안쪽에 들어가는 모터, BLDC 모터라든지 리튬이온 배터리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소가 실질적으로 되는 부분은 이 브러쉬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모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6500rpm으로 쫙 돌아가면서 쓸어주면서 흡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먼지를 청소를 하는데 어떤 느낌으로 되냐는 거예요. 바닥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전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청소가 안 된다 생각이 드시면 보세요. 얼마나 청소가 잘 되는지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흡입이 되죠? 사이클론 방식으로 벌러줘요. 그리고 앞쪽에서는 계속 강한 흡입력과 더불어서 6500rpm으로 브러쉬가 분당 돌아가면서 쓸어 담아줍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아이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머리 한옹쿵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보셨죠? LED 라이트가 또 한 번 예쁘게 비춰주기 때문에 뭐 하나 남는 거 없이 기가 막히게 청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진짜 제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지금 모래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알아서 정전기에 유리가 딱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아들이고요.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카펫 러그 위에 먼지도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긁어서 모아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카펫 이런 거 더 많이 까실 거 아니에요? 많죠. 저 비어있는 먼지통 한번 보여드리게. 깨끗해요 고객님. 이거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시험들을 다 할 겁니다. 한 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 먼지통에 먼지가 차더라도 흡입력이 유지가 되는 걸 한번 보시고 근데 깨끗해 보여요. 깨끗해 보이죠.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카펫은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벨벳처럼.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먼지들이 이 안에 속속들이 박혀 있어요. 그렇죠. 흡입력이 약하면 이거 어떻게 올려요? 못해요 못해요. 거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불 같은 거 밖에 가져가서 막 털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1분에 6500번의 브러쉬가 돌아가면서 쭉 빨아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할까요? 네.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몇 번 안 했어요. 왔다 갔다. 좀 전에 여기 보이시나요? 네. 깨끗했잖아요. 돌려볼게요. 막 돌아가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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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먼지들이 안쪽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쫙쫙 끌어올려주는 게 바로 흡입력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BLDC 좋은 모터 쓰고 좋은 배터리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최고급 스펙. 그렇죠. 여기에 브러쉬하고 궁합이 좋아야 바닥 제재를 가리지 않고 청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바닥들이 있지 않습니까? PVC 아니면 타일 어떤 바닥을 만나더라도 이게 안쪽에 돌아가는 브러쉬가 6500번이 돌아가면서 LED 라이트로 밝게 비춰주니까 혹시라도 내가 어두운 공간 청소할 때 틈새 청소할 때 이럴 때 기가 막히게 딱딱 지나가면서 쓸어 담아주는 거예요.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 아니 이런 청소기가 지금 보시면 또 언제 어디서 또 만나시겠냐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 33만 원대 한 달에 2만 원대면 지금 바닥을 가리지 않고 일을 너무 잘하는 이 청소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보셨죠? 바닥 안 가려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원 한국 소비자원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바닥 미세먼지와 바닥 틈새 청소가 별 세계 중에 세계 만점 매우 우수 땅땅땅 결론받은 게 태파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닥 청소 안심하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여기에 내가 바닥만 청소해야 돼? 아니죠. 침대 옆에 아니면 밑에 다 틈새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는 이 메인 브러쉬를 딱 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시면 어디로 가요? 틈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틈새에 내가 팔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잘 보세요. 순식간에 빨아들여지니까. 또 다른 브러쉬 찾는데도 시간이 없을 때 고를 때 이걸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청소 싹 보셨어요? 뭐 하나 남는 거 없어요. 다 빨아들여요. 맞아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나서 여기에서 또 한 번 연장관이 분리가 됩니다. 그럼 이건 핸디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디 청소해요? 지금 보시면 이건 선반 위에. 선반 위에. 선반 위에 청소할 거예요. 공연은 순식간에 쏙 들어갑니다. 금방 들어가요. 잘 보세요. 쑥. 우와. 그리고 한번 털어내는 거예요. 끝. 그럼 뭐 남는 거 없어요. 없죠. 그렇죠. 옆으로 올게요. 좀 전에 저희가 뭐 보여드렸습니다만. 우와. 이런 모래산을. 웬일이야. 이게 지금 뭐 거치는 거 없이 흡입력이 바로 여기에서 붙으니까 이렇게 싹 쓸어주는 거예요. 뭐 하나 남는 거 없어요. 네. 옆으로 올게요. 우리 아이들이 먹게 되는 과자 흘릴 수 있어요. 애들 타박하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 이런 과자들을 큰 흡입구로 하마의 입으로 싹 쓸어 담아주는 거예요. 아니 이러니까 청소가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빨려 들어가는 소리까지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요.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카펫, 바닥, 틈새, 선반 위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침구 청소 또 안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럼요. 특히 요즘 시절. 보여드릴게요. 침구 전동 쓰시라고 요것도 드립니다. 요것도 6,500번이 돌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안쪽에 남는 것들 있죠. 요런 것들. 분명히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요걸 그냥 청소하셔도 돼요. 덮어서요. 우리가 흡입력이 좋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렇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아니 덮고도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저는 이거 항상 조마조마한데 깨끗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가 요거 흡입력 잠깐 요거 찬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보시면 저희가 청소 다 했죠. 저희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침구를 해요. 근데 안쪽에 넣었던 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우와. 보이세요? 아직도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거의 반 이상이 차여 있는데도 흡입력이 고스란히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제품이고 품질 열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날을 잡고요. 온 집안을 다 청소해보세요. 이거 하나로. 그렇죠. 가능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청소하시면서 그 바람 안 맞으려고 머리 이렇게 하시면서 청소하셨어요. 얘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필터가 무슨 필터냐. 에어케어 필터 시스템을 장착을 했습니다. 다시 나오는 그 먼지, 다시 나오는 그 바람까지도 최대 99.99% 여가 테스트 완료. 그런데 지금까지 보신 이 에어퍼스 360이 온 얼마? 최종 혜택가가 지금 33만 원대. 한 달에 2만 원대. 여기에 모바일로 들어오시게 되면 5만 원의 적립금 혜택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 선택 안 하시겠어요? 이런 데 그냥 놓치시겠어요? 다시 한 번 자랑해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는 건 테팔 건타임 무선 청소기 중에서 최고급 스펙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파격 초특값 찬스를 열어드렸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구성은 진짜 최대 브러쉬예요. 지금 보시면 브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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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러쉬 보이시죠? 다 챙겨드릴 겁니다. 에어퍼스 360 안에서도 에어케어라는 거. 무이자 12개월의 조건이 있어요. 33만 원대도 놀라운데 한 달에는 2만 원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빠진 것 없이 사은품은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소기 원목 거치대 벽 들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사야 되나 안 하셔도 됩니다. K-쇼핑카 7만 9천 원짜리 이거까지도 보내드리면서 이것 때문에 오늘은 주목하셔야 돼요. 모바일로만 들어오시게 되면 20% 적립금 혜택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격대로 들어오시면 그냥 5만 원 바로 적립해드릴게요. 나중에 정말 요괴롭게 쓰실 수가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먼저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크림옥TV 화이팅!